자 먼저 신이 그녀를 만들 때 얼짱미모 한 스푼 S라인 한 스푼 창력 한 스푼 연기력은? 창력 아니야 가창력 창력은 뭐야 창력이 가창력이야 방패력도 있어야지 방패력도 있어야지 가창력이야 창력? 창력이 뭐예요 창력이 이게 창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춘향아 그럼요 창력 퍼본대도 아니고 무슨 목소리 가창력 한 스푼 연기력은 어라? 인용 용기만큼은 여우치연상 강민경 안녕하세요 다비치의 강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자리에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작진들이 진짜 주제를 숨기고 불러보은 거라고 솔직히 나오는 게 배신감 느꼈죠 주제가 이런 줄 몰랐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뭔지 알고 나오신 거예요? 같이 나온 사람도 몰랐어요? 물어는 봤는데 약간 불안은 했었거든요 에이 설마 그런 걸 정말 대놓고 디스하겠어? 이랬는데 오늘 장수원 씨 대기실에 붙어있는 거 보고 약간 좀 서로에 대해서 소문은 좀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죠?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강민경 씨가 뭐 제가 평가를 본 적 있어요 평가가 아니고 본 적 있어요? 본 적 감상 감상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오렌지 주스 영상은 너무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자주 봤고요 근데 연기 다른 연기는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너무 멋있고 근데 딱 그 영상 하나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류지 씨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사람은 거 아니 아니 그래서 관심이 없었구나 아니 그래서 왜 발 연기 특집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 오늘 발 연기 특집이 아니라 연기의 신 특집이 있는데 아 나한테는 평범한 연기였다네 그리고 주스 연기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강민경 씨도 연기를 평일이 돌렸으면 이렇게 타고 내리는 거 아닌가? 인용 연기가 뭔지도 저는 잘 몰랐거든요 봤더니? 작가 분 얘기해서 영상으로 봤는데 저한테는 별로 잘한다 형 노말한 연기를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남의 연기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노말한데? 유지 씨는 여자 출연자로 강민경 씨와 함께 출연한다고 하니까 강민경 씨는 예쁜 얼굴만 믿고 몸 사리지 않아요?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얘기 안 했다 예쁜 얼굴만 믿고 몸 사린다 원래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언니 연기하는 걸 저는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찾아 봤었거든요 그냥 즐겁게 많이 봤어요 근데 언니 욕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너무 예쁜데 입을 조금만 돌리고 손을 질러서 조금 몸을 사린다 몸을 사린다 몸을 사린다 입을 이제 왕창 돌려야 되는데 강민경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연기를 그러니까 원래도 좀 말씀하시는 그 톤 자체가 다이나믹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쭉 그렇죠 다이나믹하지 않다 네 그래서 연기하실 때도 약간 그 톤을 유지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하신 거 강민경 씨 이제 연기를 좀 이따 볼 텐데 강민경 씨가 이제 한두 장면의 어떤 연기 때문에 화제가 됐는데 강민경 씨는 이제 그거를 또 이겨내는 방법이 본인 콘서트에서 본인의 연기를 그저 이제 대형 화면에 틀려고 진짜 음주운전하는 장면이었어요 너무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눈물 번진 걸로 했는데 임혜숙 선생님이 야 그걸로 되겠니? 이러시면서 직접 이렇게 분장을 해 주시고 아 두번째 연기는 사실 문제는 없고 그거는 분장이 없고 분장 때문에 계단 올라오는 장면도 분장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때요? 차 타고선 차 타고선 저 어떤 연기입니까? 그니까 저는 저 영상에 대해서 사실은 좀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자 들어봅시다 저게 제 생애 첫 연기 첫 씬이었어요 첫 씬? 저거 또 찍었어요? 저게 제일 처음에 찍은 아 연기하는 이제 처음? 네 첫 드라마에 첫 장면 첫 씬이었는데 지문이 이만큼인 거예요 대사가 없이 지문만 이만큼이었는데 뭐였어요 정확하게? 달래 썬루프를 열고 올라가 엄마의 간섭에서 벗어나 신나게 소리를 지르며 달리면서 자유를 느끼다가 갑자기 슬픔이 복받쳐 오열한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첫 씬은 첫 씬 연기하는 사람한테 너무 좋아 세다 근데 그게 딱 첫 씬 스케줄로 잡힌 거예요 나중에 올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긴장이 돼서 입이 좀 덜 벌어졌던 거 같아 그게 아니라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이렇게 됐어요 추워서 그런 거야? 몇 월이었어? 몇 월? 입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입 잘 벌어지는데 말이야 그럼요 근데 저게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아 1, 2월이었나? 첫 연기고 근데 저 연기가 누가 봐도 약간 좀 이상했죠? 누가 봐도는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입이 좀 작게 벌어졌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아니 소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 오디오 때문에 커 사실은 저희 강민경 씨가 사전 인터뷰할 때 이 질문을 익룡 연기 질문을 했는데 제 익룡 연기요? 뭐 어때서요? 약간 이런 느낌이 느낌이 아 너무 많이 맞아서 네 그냥 이제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저희들은 입도 좀 크게 벌리고 막 하다가 이렇게 슬퍼야 되는데 그럼 감독님은 왜 오케이를 하셨을까요? 시간 없으니까 장소는 왜 오케이 됐겠어 그래도 아 그런 거야 그래서 곧바로 장소 이동했어요? 네 그래서 잘했어 오케이 그럼 한방에 오케 해놨어요? 그래서 우와 나 잘해놨는데 민경 씨 방송에서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봤어요 저 소리 너무 거슬린다 아 소리 때문에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어제든 간에 뭐 재미난 기사가 났네요 만우절에 익룡 연기 그것 때문에 강민경 익룡으로 주라기공원 수호의 캐스팅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익룡으로 만우절에 뭐 이렇게 재미난 기사 있잖아 기자들도 뻥을 아니 그러니까 만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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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익룡으로라도 주라기는 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멘탈이 너무 좋아 괜찮네 멘탈이 좋아 그렇지 안 나고 주라기하고 홀리우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죠 홍룡으로 아는거죠 홍룡씨가 아 주량이 세구먼 소주 두 병 심지어 낮술 평균 두 병 정도는 먹어요? 소주요 한참 대작을 해봤는데 웬만한 남자들이 부서서는 안 되겠죠 소주가 맛있어요? 엄청 스피드해요 빨리 빨라 규정이 다 얘기해 주네 주사 없어? 주사 없어? 주사요? 주사는 누가 집에 가면 싫어요 같이 술 먹던 사람이 사라지면 같이 이렇게 잘 먹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무 속상하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렇게 한 세 병 때래요 그럼? 근데 사실 두 병 이상 먹으면 제가 술을 먹는 느낌은 아니지 그래서 낮술까지 하면 뭐 애매해 비도 몰라본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낮술이 좋은 게요 월그룹이니까 몸매 관리도 해야 하고 근데 술이 사실 다이어트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근데 낮에 먹으면 근데 낮에 먹으면 저녁 계속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저녁에 먹으면 아니 술 찬 상태로 돌아오는 거야? 치열 정도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낮술에 네? 낮술이요? 네 치열 차 들어가면 얼굴 빨개져요? 네? 얼굴 빨개져? 하얘져요 더 하얘져? 얼굴이 하얘져요 술친구로서 누가 이렇게 대적해 보니까 누가 제일 편안해요 술친구로서요? 네 술친구 아니 그 또래에서 좀 잘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심은진 신지 양대산맥이었거든요 여기 또 다음 세대지 어 다음 세대 누구? 저희 또래에서는 세경이 네 신세경 신세경 너무 그술자리 너무 가고싶다 시향이도 되게 잘 갔거든요 수향이 수향까지 최고다 최고 근데 거기는 나도 좀 궁금해 그래야죠 아 걔는 일반인만 좋아하는 앤데 이야 진짜 왕망졌네 하하하하 황민경씨가 선택한 곡 들어볼까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없소 어? 한영애씨 누구없소 네 이 곡은 태어나기 전에 나온 노래예요 그렇죠 의외네 자 이누린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가수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한영애 선배님 무대를 우연찮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정말 강렬한 인상과 그 무대 위에서의 그 연기들이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장난 아니죠 네 왜냐면 저는 그냥 가수는 음정이 틀리지 않고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음 이탈이 나지 않는 한에서 노래를 잘한다는 거의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건 생각이 아니라 기본으로 돼있어야죠 네 그건 이제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고 강렬 씨가 외모와는 다른 반전 별명이 있어요 방송에서 방귀 뀌고 트름을 해서 별명이 강꺽뚱 이런 별명은 부러지지 않나요? 강꺽뚱이 근데 방귀를 어디서 꼈어? 네 방귀를 낀 게 아니라 오해가 좀 있어요 제가 인기가요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뒤에 이제 이특 선배님께서 계셨어요 근데 이특 선배님이 제 뒤에서 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화면에 잡힌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설마 1등인데 반구를 끼겠어요 하하하하하하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몸에 근육이 막 그런지 이순안되면서 막 유경씨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트름! 저는 트름 뭔지 알아요? 트름도 이것도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어 뮤직뱅크였는데 사랑가전쟁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추워야죠 잘한다 전달 하필이면 그 노래를 근데 선배님들 다 경험이 있으실 거가 노래하다 보면 갑자기 트름이 아니라 트름이 아니라 꿀꺽 꿀꺽 침이 갑자기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너 누구랑 있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트름 아니었어요 그것도 제가 되게 여러 번 돌려봤어요 가수들이 특히 발라드 가수들 트름 많이 나와요 저는 아니었어요 트름 나오면 전 아니었어요 저를 묶지 마세요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럴 땐 어떡해요 딸꾹지 나올 때 있잖아요 노래하기 추운 날 제가 그런 거였다니까요 딸꾹지 같은 느낌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내려왔는데 실시간 검색어 1등의 강민경 트림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저기 실제로 소화는 잘 돼요? 어 괜찮아? 설렁해요 어 그래 그럼 뭐 그럼 됐죠 뭐 왜 그래 됐죠 강민경 씨가 엉뽕을 착용하고 찍힌 사진이 네 너무 티가 나서 엉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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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말인지 엉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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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을 안 하겠다고 선호를 했어요 그게 이제 엉뽕이 있어요 엉뽕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여기가 이렇게 확 다 이렇게 붙는 의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배를 이렇게 좀 확 눌러주는 보정 속옷을 입는 게 목표였는데 코르셋 같은 거? 네 코르셋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엉뽕이 묶은다 네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렇게 코르셋 같은 게 있는데 사진에 이렇게 후레쉬가 확 확 터지니까 그 그 그 보형물이 이렇게 확 나오잖아요 아 어 그래요? 그러면 그 그 사진 있어요? 없어 없어 아 그 사진을 준비해야지 왜 자꾸 엉뽕을 이 형은 좀 챙겨줘 이 형 검색도 못한단 말이야 내가 챙겨줘 난 그런 걸 봐야 돼요 챙겨주고 근데 왜 다시는 사기 안 했다가 약속을 했어요? 창피하니까 그리고 정말 너무 티 나더라고요 그거 속아서 사지 마세요 근데 엉뽕 말고도 골반뽕도 있지 않나요? 골반뽕이 어디 있어요? 골반뽕이 있어요? 골반뽕 강민경 씨는 골반뽕 필요 없어요 저는 골반뽕을 강민경 씨는 골반뽕이 크고 강민경 씨 강민경 씨가 지금 외면범사에 뭐 같더나 보세요 아니 인터넷상에서 강민경 씨의 몸매를 시기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네 골반뽕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질문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이건 지 거예요 우리 여기 강민경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 되게 집안이 부유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 아 진짜? 엄청 많더라고 어 건축 하셔요 건축가 그래서 음악 아주 편안하게 사장님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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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아버지께서 스크린 골프도 굉장히 크게 하시죠 스크린 골프가 아니라 연습장은 하셨었어요 지금은 안 하시고요 아 지금 잘 사는 집은 많네 그렇지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면명한테 그렇게 들리는 얘기 민경 씨는 오늘 지금 뭐 모자랗다는 질문 없었나요? 해명하고 싶었던 뭐 이런 거 근데 저도 진짜 해명 다 하고 가는 거 같아요 아 잉용잉용 잉용 아까 그 분장 그런 거 잉용했죠 엉뽕 엉뽕 트루했죠 꺽뽕 방구했죠 민경 씨도요 노래만 들어봐야죠 네 한영의 누구없어요 강민경 씨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네 여보세요 거긴 누구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 이제 대답하듯 거머쥔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아침을 보려하네 나 나와 같이 누구 아침부터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내게 대답해 내게 대답해 내게 대답해 내게 대답해 내게 대답해 내게 대답해 노래가 끝내는 게 좀 아쉽네요 그렇죠? 확 지른 노래 한 번 하지 그랬어요 네 확 간 박민경 씨에게 익룡이란? 주라기 공원으로 갈 수 있는 원동역 아 이게 좀 멘트가 헐린 멘트 강민경 씨에게 라디오 스타란? 커밍아웃 아 다 훈연하게 다 했어요 없나요? 다 한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건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골반도 다 내 거고 제 겁니다 네